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팁노바의 자신의 스타일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에 조규창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크게 되려면 채널도 새겨드려야 할 말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영상에서 나온 말들 뭐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팁노바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해요 뭐 팁노바 그래서 실력 늘겠나요? 팁노바 왜 국비지원 안해요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냐 왜 단가만 안 만들어요 단가만 만들어주세요 부터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좀 경미한 수준이고 이제 그게 이제 좀 강요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하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몰아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저 영상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들 사람이 다양하듯이 학원도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팁노바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5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오는 학원이나 자기가 가고 싶은 교육기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정직하게 3,142개 글을 썼어요 5년 전부터 어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정체성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영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요 보시면은 한 8페이지 정도에 제일 2015년 7월 21일에도 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꾸준히 어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우린 이렇다 나는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등등등등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거에 맞는 친구들만 왔으면 좋겠는거지 어 그거에 잘 안 맞으시면 오지 말라 이거에요 저 영상에서는 근데 이제 어 조규창님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크게 되려면 채널도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뭔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게 저는 이 팀노바 채널을 정말 구독자 수를 늘린다던지 막 크게 막 키울 생각이 이제 얼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게 되려면 이라는 말씀이 채널을 크게 키운다면 이런 말씀이신건지 아니면은 그냥 너네가 지향하는 점에서 크게 뭐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게 맞다면 크게 뭐 구독자 수를 엄청 늘린다던지 이런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제가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파트장들이랑 그 회의를 하잖아요 팀장 팀장님이랑 파트장님들이랑 회의를 하면 어 그때도 그래요 너무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부담스럽다 왜냐면 워낙에 팀노바는 우리 스타일이 강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뭐 저 자체도 안티를 부르는 경향이 좀 있고 워낙 말이 직설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하게 직설적인 거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꼭꼭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제가 되게 솔직한 편이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암튼 뭐 그런 성향인 거는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때로는 너무 솔직한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뭐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뭐 악플에도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뭐 허위 사실을 유포 당한다던지 이력서를 유출을 한다든지 그 굉장히 많은 폭력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뭐 뭐지 최근에도 막 거의 욕먹었죠 최근에는 욕먹었죠 쌍욕을 하신 분도 있었고 어 그런 수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가 많아지면 더 고통스러울 거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떠나서 구독자가 많고 적고는 저는 결국에는 구독을 해 주시는 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내가 눌러 달라고 하면 결국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제 생각은 그냥 팀 노바란 곳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이 팀 노바에서 만든 컨텐츠가 필요하다면 구독을 하는 게 맞아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어 저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팀 노바의 컨텐츠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뭐 개발 정보 그리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정보들을 만약에 만들 게 목표였으면 팀 노바 채널이라고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팀 노바 채널은 어 그냥 학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팀 노바라는 한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말하는 채널일 뿐이지 어 보편적인 개발 상식이나 보편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만든 채널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원했다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접근을 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팀 노바 타겟팅 자체가 그냥 학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일단 최우선적이고 팀 노바란 곳에 관심 있는 분들 그게 아니면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이제 그냥 나는 이런 교육관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강사로서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나는 개발 없게 이렇게 보고 있다 만약에 내가 대중적인 그런 걸 원했으면 아마 개인 채널을 개설을 했을 거 같아요 개인 채널 개설하고 거기 편집도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탁탁탁탁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텐데 어 왜 영상도 길고 보편적으로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편집도 잘 안 하잖아요 일단은 꾸준히 많은 얘기들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실제로 말하는 이 스타일 있잖아요 되게 길이가 길든 짧든 그런 거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강의는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강의는 라이브, 생 라이브이기 때문에 아 저런 스타일의 강사랑 공부를 하면 괜찮겠다 나쁘겠다 이거를 판단해 보시라고 그냥 편집을 잘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팁노바는 그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 걸 원한다기 보다는 그냥 팁노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구독을 하시는 걸 원하고 그러다가 팁노바에 관심이 사라지시면 그냥 구독을 취소하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이거를 키워서 어떻게든 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는 저는 한 천명만 돼도 좋겠다고 한 게 1년 전인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주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상태에요 그래서 엄청 막 정말 몇만명 몇십만명 이렇게 되시는 분들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실 약간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독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워낙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성격이 강하다기보다는 아무튼 색이 강하죠 팁노바의 색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자들마다 살아온 환경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보고 자기가 살던 세계랑 다르다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막 키운다 팁노바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구독하시고 필요 안하시면 구독 안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이 제커를 제 컨텐츠 제 컨텐츠가 아니죠 팁노바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구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냥 도움 안 받으셨으면 별로다 라고 하면 그냥 구독 안하시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엔 이거는 누가 갑이고 의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말한다고 새겨듣고 안 듣고는 사실 그건 팁노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 알겠는데 이거를 새겨듣고 안 듣고의 판단은 팁노바가 하는 것이다 듣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팁노바라는 곳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34명 정도가 모든 수료자가 100%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집이 좋은 퀄리티에 대한 고집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집이 양날의 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쟤는 너무 꼬장꼬장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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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하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고집 때문에 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명품이 퀄리티를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집이 있죠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그래서 사실 명품 매장을 가보시거나 명품을 소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퀄리티 자체는 보통은 좋은 편이에요 좋은 그런 어떤 뭐 재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좋은 시계 좋은 자동차 명품 같은 경우는 고집이 없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 좋은 의도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을 때 저희가 괜찮다고 판단되는 또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주로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이런 채널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엄청 채널을 키울 생각이 사실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너무 지금 있으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그냥 몇백명 한 천명 이 정도의 인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다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 너무 사랑을 많이 해 주셔서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진짜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팁노바가 궁금하셔서 사실 그거 밖에 그거 외에 뭐 이렇게 배울 게 많을까요? 저는 이렇게 개발 유튜버들 막 그런 저는 저를 유튜버로 정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교육기관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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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